visualization 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도 알쏘! 알때스상과 함께합니다 앗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거 없다면서야 오늘 오늘 바빠요 빨리빨리 해야 해 알겠습니다 K리그 ONE 6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 보고 오시죠 6라운드 경기 결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울산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후반에 울산이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이날 경기를 통해서 울산의 4승 2무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김으로써 이게 사실 바로 강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후 김도훈 감독은 때론 내용보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시즌 우리는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팀의 조건 중 하나가 꾸역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강해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울산은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했던 이청용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22세 이하 선수인 설령우 선수가 지난 경기는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지만 사실은 원래 공격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에는 선발 윙어로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은 4-4 시스템으로 나섰지만 어쨌든 울산이 너무 공격력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수비에 무게를 줬던 경기를 치렀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준 선수는 누굴까요? 표면적으로는 결승골을 터뜨린 주니어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 사실 저는 원두재 선수를 뽑고 싶어요 원두재 선수는 이날 3선에서 울산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공격 시에는 볼 운반의 시작점이 됐고 수비 시에는 볼 차단에 앞장서면서 상대 공격을 앞선에서 차단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울산의 원두재 선수가 눈에 띄셨다면 저는 양 팀의 싸움 구경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치열했어요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이니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경기 초반이었죠 3분 정도 됐었는데 측면의 김태현 선수와 송남의 박수일 선수가 굉장히 불꽃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거 갖고 팬들은 알갈브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수일 선수가 올 시즌 첫 출전이었거든요 대전에서 이적을 해와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김태현 선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길을 죽이려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경기 중에 만나야 될 상대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길을 눌리려고 강하게 밀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고요 사실 전반 27분에는 김태현 선수가 박수일 선수한테 정강의 태클을 강하게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모양을 섞어가면서 항의를 심하게 했는데 그 당시 본부석 쪽, 벤치 쪽이었기 때문에 김희곤 대기심도 빨리 가서 말리고 반대쪽 벤치에 있던 김남일 감독도 테크니컬 에리어를 멀찍이 벗어나면서 선수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남일 감독이 인터뷰에서 사실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직접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지지 않을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상주와 포항의 경기였는데요 포항이 4골 상주가 2골 가져가면서 포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와 일류체코와 펠르세비치의 멀티골 합작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와 어쨌든 결정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경기고요 상주는 교통사고 이후에 올 시즌 첫 출전한 오세훈 선수가 두 골이나 뽑아내면서 K리그 1에서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류체코 선수는 두 골 외에도 도움주 두 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저는 사실 슈팅이나 재공권 싸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독일의 과거 스타였죠 비오푸 선수가 연상이 됐었는데 이날 첫 골 상황, 퍼스트 터치 하는 모습을 보니까 토트넘이랑 맨유에서 활약했던 베르바토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백작 아 그렇죠 굉장히 백작처럼 우아한 퍼스트 터치로 첫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일류체코와 펠르세비치의 호흡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좋은 위치에 있는 펠르세비치한테 내주는 걸로 두 골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사실 동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상준은 후반 두 골 실점 상황이 조금 아쉬웠어요 모두 수비 클리어링 미스로 시작된 상황이라 너무나 아쉬웠고요 세 번째 골은 김진혁 선수의 클리어링 미스 물론 뒤에서 태클이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템포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네 번째 골은 이상기 선수의 실수로 이어져서 실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뭐 상주와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아쉬울 것 같고요 포항도 100% 만족할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골이나 늘면서 대승률 거두긴 했는데 마냥 잘한 경기라고 볼 수 없었던 게 상주한테 내주는 두 골 모두 우측 풀백 권한규 선수의 실책에서 연결이 된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실점은 포항도 권한규 선수 클리어링 미스를 통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두 번째 골을 PK 내주는 상황도 무모한 발이 들어가면서 PK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거듭 할수록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김기동 감독이 양쪽 풀백을 입대시키면서 그런 공백을 메우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 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경기 중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중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인데 상주 시민운동장 가보면 본부석 들어가서 우측 골대 뒤쪽에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팬들이 축구가 너무 몸만한 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물론 사회적 골은 좀 유지했더라고요 네 많이 유지한 것 같아요 많이 유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알아서 멀찍이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대 서울의 경기인데요 대구가 6대 0으로 서울을 완파했습니다 제가 6단 리액션 준비하려다가 표정이 4개밖에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4개라도 해주시죠 네 직접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예상밖의 스코어에 정말 놀랐고요 전반 3대 0 나는 것부터가 와 이건 대구가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의를 상실했던 모습까지 보여줬네요 올 시즌 대구가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못했는데 지난 4라운드였죠 상주전부터 1대1 비긴 경기부터 조금씩 살아나더니 5라운드 성남 원정 때 세징야랑 에드가드 터지고 김대원 선수만 좀 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 6라운드 홈 경기 김대원 선수가 멀티콜을 폭발시키면서 홈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서울의 라인업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가 나왔죠 네 서울은 이제 강상희 선수라든지 22세 선수가 5명이나 출전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수비의 수리백이었죠 황현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오스마루 선수도 그 전 경기부터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고 사실 올 시즌 서울은 주전 선수랑 비주전 선수의 격차가 좀 크다는 게 조금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건 바로 이제 선수층이 얇다는 얘기랑도 같고요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서울이 7월 이 여름 정도 됐을 때부터 6월 말 정도부터 부상 선수가 계속 속출을 하면서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올 여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최영수 감독이 부상자 관리를 할지 뭐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의 라인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잠시 전에 김대원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대원 선수의 활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대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홈 개막점부터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득점이 없어서 굉장히 초조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날 두 골을 뽑아내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연스럽게 대구 공격 3총사가 모두 이제 폭발하면서 대구 축구 역습 축구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득점하고 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분을 울분을 터뜨리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내가 돌아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세레머니 하는 게 지금까지 약간 좀 부진했던 내가 오늘로써 살아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울분을 털어냈던 멋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구가 이렇게 첫 승을 가져갔는데 경기 후에 이병근 감독 대행이 눈물을 흘렸다는 후일담이 들려옵니다 엉엉 울었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눈물이 고이면서 그동안 조금 대구 지역 코로나도 많이 발생을 했고 심하게 그러면서 연습 경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게 이제 초반 경기력 부진으로 좀 이어졌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고생했던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었던 경기기 때문에 눈물을 조금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이만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뒤에서 묵묵히 이제 선수단이나 이런 경기를 지원해주는 스탭들이 있잖아요 프론트들에게 우리 직원분들 고생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분들인데 고생한다는 말 따뜻한 말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요 마음에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큰일을 다 치렀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밥 한 끼 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눈물이 나네요 네 모쪼록 대구에게는 첫 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승리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재밌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대안 선수가 대구를 이적을 하면서 원래 친정팀이었죠 수원을 거쳐서 대구로 오긴 했지만 원래 친정팀이었던 서울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요 뭐 지난 시즌 슈퍼매치 때도 득점을 터뜨리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이번 경기 이날 경기에 서울 상대로 득점을 터뜨리고 뭐 셀레브레이션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정팀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인연이 좀 깊은 관계의 양팀 선수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강래 대구 사장님도 전 안양일지 그리고 FC서울 감독 출신이고요 뭐 대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서울 선수였고 그 다음에 김진규 FC서울 코치 이번에 오성고에서 올라온 김진규 코치랑 정승훈 선수가 또 이제 안동고 출신으로 학연으로 영해를 되어 있고요 대구 FC의 최영광 코치도 그 예전 안양과 서울 시절의 선수로 활동을 했던 코치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선수랑 유상훈 선수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K리그1입니다 저희는 7라운드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한텀 건너뛰고 8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혁혜와 함께하는 프리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